97점! 97점! 우와, 뭐야? 갑자기 잘해? 그냥 잘 부른 거야, 잘 부른 거야. 연습들 좀 해. 연습들 좀 해. 이거 좀 이상한데? 잘 불렀어. 이렇게 되면 규현이 별로 신임이 없어지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나중에 안 돼. 뭐가 잘못됐나? KLY는 나중에 나한테 한 번 교습 받으러. 다음 누구? 여우기. 어, 나야? 나는 드림스 컴퓨. 와, 역시! 역시! 마이크 커버 바꿔드릴게요. 네. 안무 보여준다? 안무 어떻게 싫어해? 아니지? 팽핑 컴퓨 너를 지켜 아껴 왔던 거기서 나와봐, 좀. 드림스 컴퓨 어? 드림스 컴퓨의 동해 서현 버전? 어? 야! 뭐야? 이 동해 어디 갔어? 이거 부르러 갔네! 자, 원키로 가겠습니다. 우와! 진짜로? 진짜로? 높지가 않다고? 여자키잖아. 갈게요. 이거 뭐야? 아, 대박. 우와, 이거 가지고 있어, 얘. SES 오피셜 팬클럽. 이때 당시에 내가 쓰는 거, 진짜. 김여욱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써져 있어. 작업으로 4번. 김여욱이 보릅니다. 드림스 컴퓨도! 선생님 좀 앉아주시면 돼요. 저, 저 친구가 앉아주시면 돼요. 저, 저 친구가 앉아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저 뒤에 가서 쓰시면 돼요. 잘한다! 잘한다! SES 팬클럽 출신! 김여욱! 진짜 크신 것 같아. 오! 내가 원하는 대로 진심으로 모든 그대로 와! 이제껏 숨겨왔던 미래 내게 모두 말하고 싶어 Baby 나에게 지켜줄 거야 아까웠던 작은 사람도 너의 곁에 그려진 꿈깨 같은 나의 미래로 헤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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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꼬여서 넘어지겠어요 점수는? 잘했다, 잘했다